아이고 우리 새끼 좋다 우리 은하 시골에 할머니 집 와갖고 구경도 하고 그치? 엄마 나도 손잡았어 잘났어 징그러 징그러 아 됐어 같이 가 빨리 그치? 좀 삐졌어 너 가 똥냈어 뭐야 어? 여기 어디 갔어 이유? 아유 위에 잠깐 재웠어 못 자? 어 나 점져야지 소식 없이 잡았네? 복수전 한번 해야지 아 고수? 어? 그래서 애기 재운 거예요? 돈도 없는데 어? 돈 있어? 있어 있어 그러니까요 어떻게 치는 거야? 할지도 모르는 어떻게 치는 거죠? 완전 타짜 미니집도 재밌어요 어? 야 우리 진짜 실력 있어요 진짜 처음 치시는 거예요? 아니죠? 아닌 거 같아요 아닌 거 같아요 기능 기술이 타짜 셔 오늘 판 좀 올릴까? 아이 됐어 그래도 예전에 만 얼마 잃었잖아 계산해 계산해 11,500원 아 그러니까 총 2 11,000원 집에서도 어머니 오늘도 역시 네 한껏 꾸미시고 아 아 아 아 잘 섞여야 되는데 패가 안 섞였어 정신이 나면 어떻게 하러 한눈에 이건 4패 4패? 4패요? 4패니까 이거는 무조건 이긴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이기는 것도 되고 들고 친다 그러면은 아이 필요 없어 필요 없어 자 지금 손도 안 대고 지금 돈 잃었네요 이거 처음에 손은 잘 수 없는 거 어? 아 처음에 먹는 게 좋겠어 자 엄마 손이야 척끝바리, 척끝바리, 척끝바리라고 그러잖아요 자 못 먹어도 코 못 먹어도 코 아 이제 완전 드러내셨는데요? 저번엔 못 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아 어우 바닥이 짝짝 붙네 그냥 무소박이 또 쳤네 12, 12, 13, 13, 14, 15, 16 1,600원? 네 어? 나 광박이었네? 아 좋아 이제 나 섞었으면 혼난 거야 모르는 걸 가르쳐줘야 돼 엄마 자식인데 고소판에서 부모 자식이 어디 있어 모르는 걸 가르쳐줘 원칙이죠 불량끼를 거울에다 부르면 대관이야 야 이거 까칠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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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위기가 장난 아니야 나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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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우와 와 원고 푸푸 쓰리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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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1 12 13 14 2800원 2800원 2800원? 안 치겠네 자 우와 자 돈도 막 던져 돈도 막 던져 돈도 막 던져 쓰러졌네 왜 나한테 꼼짝을 못 해 그러니까 완전 날렸네 진짜 진지하다 진짜 에러븐스 일어났다 아 에러븐스 일어났어 오 오 오 오 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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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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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고 하하하하 밥먹으러 갑시다 그래 가르모 예기 잠바라 여기 잠바 입었어. 자네는? 나는 괜찮아. 밤이라 추워. 괜찮아요. 많이 드세요 여기. 진짜 맛있어요. 우리 족발?